나! 뭘 보고 있어, 이 년아! 너 죽고 싶어? 웃어? 아니... 웃어? 뭐? 아니, 왜... 아니, 왜 이래요? 나 지금 뛰어내리고 헬리로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. 그리고 다음 씨는... 저, 저... 어? 아니, 저... 저거 뭐야? 아니, 이 작가 아니야? 이 작가 맞는데. 야, 현종아. 네. 또 좀 파트 까봐. 아! 소희야, 괜찮아? 이소혜! 응, 괜찮아.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네. 네. 네.